레드 슈즈 댄스 악복 보면서 같이 진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인트로죠, 인트로? 이렇게 섹션을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노래 시작부터 보게 되면 인트로를 연주하시고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두 줄이 인트로입니다. 첫 번째 인트로고요. 자, 이어서 두 번째 A 섹션이죠. A 파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돌이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까지 한 번 연주하시고 다시 도돌이 가서 두 번째는 가로 2번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B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B 파트는 이렇게 두 줄이 되겠습니다. 그냥 B 파트는 도돌이표도 없이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C 파트 한 번 보도록 할게요. C 파트는 도돌이표가 있어서 앞서 A와 같이 연주하고 다시 연주했을 때는 가로 2번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이제 인트로 2. 인트로 1하고 똑같습니다. 맨 앞에 첫 번.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을 연주하시고 다시 A 다시. A를 두 번째 치는 거라고 해서 A2라고 제가 해놨어요. 역시나 이 녀석도 도돌이하고 가로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B 파트인데요. 또 B 파트 2. B 파트 2는 여기 특이점이 있죠. 이 솔로 안에 구간. 네, 이거 이제 잘 연주하신 다음에 이제 C 파트로 또 넘어갈게요. C 파트도 역시나 아까와 동일하게 도돌이표와 가로가 있는데 여기는 뒤에 엔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줄 더 내려서 악보를 편집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고 마지막에 엔딩까지 쭉 연주해 주시면 되는데요. 네, 엔딩 부분 잠깐 살펴보면 엔딩까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엔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 이렇게 연주를 해 주시면 레드슈즈 댄스의 악보 진행을 파악해서 연주하실 수 있겠죠. 네, 악보 링크는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감시하실 수 있겠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